유아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형입니다. 8월 31일 토요일부터 9월 1일 일요일 동안 성남 e스포츠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성남 초갑 운동장 인조 잔디구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자세한 사항은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안녕! 네 오늘 준비해온 워크샵 모드는 연대책인 모드. 한 명이 죽으면 누군가 같이 한 명이 죽어요. 나중에는 한 명이 죽으면 다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형님 같은 경우는 본인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잖아요. 아닌데요? 저 엄청 소중하게 여겨요. 소중하게 여기는 플레이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럼요. 혹시 소중함의 뜻을 하여튼 아 맞다 저 죄송한데 인형님. 어 뭐야? 이마에 브론즈라고 적고 놓으셨나요? 아 누가 가서 말했구나. 역시 늙오님. 트라이서로 리벤지 한 번 가능합니까? 이번에 지시면은 넌앤저스 할 때 이마에 브론즈라고 쓰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면요? 네. 뭐 또 생겨! 아악!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잘 나오네요. 너무 악마 같은 거. 구독! 아니 인형님! 잘 모르는 일입니다. 이 사람 겁나 못해. 아 이 사람 개 귀여워. 나 구 쓴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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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 아니! 야 뭐야! 뭐야? 뭐야? 거룩 surfing 서강 일어나 일어나 인적 확인 제가 죽으면 누가 죽는지 flesh 좀 봐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나 왜 죽었어? 킬로그 뜨는 것 봐! 내가 키 했다고 뜨네! 킬로그 뜨는 거 신기하네? 아 나 죽어! 지금 아론이 뭐 하려고 했는데 나 때문에 같이 죽었어 쟤. 아 왜 자꾸 나만 때려! 이 틀에 있어! 어? 아 깜짝이야! 쟤 왔어요! 나 간다! 그만해! 루시오 반피! 루시오 반피 피해! 아 깜짝이야! 안 됐는데? 안 됐는데? 유도우 가고 있어! 가면서 계속 죽어! 나 연속으로 3번 죽었어! 꾸덕! 얘가 죽으면 2명이 같이 죽어요 이번에! 정면 2피! 앗싸! 내가 3명 남았어! 오예! 이거 아는 아인티어가 더 좋아요! 오예 좋아요! 아 뭐야 깜짝이야! 아 안 죽어! 뭐야 뭐야! 왜 다 죽이셨어요? 그렇지!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그러면 게임이 조금 쉬운 관계로 제가 한번 죽으면 누가 죽는지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아! 아! 그러게는 안 되지! 아! 이거 적팀 못하러 가보면 되겠다! 본인 잡아달라고 하는 건가요? 지금 적팀한테? 아! 누구야! 아! 누구야! 아! 누구야! 정메야 겐지! 아! 뭐야! 아! 겐지 밴! 겐지 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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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깜짝이야! 힐 주는데 사라졌어! 내가 죽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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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 반피! 심해 반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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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죽어! 야! 야! 불쌍한 토르비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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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이아이에요! 진짜 운이 안 좋네요! 이거 다섯 명이죠! 이건 한 명 죽으면 다섯 명 죽는 겁니다! 루시오 배치 보면은 이제 아! 저 딜러 배치 보면 오! 먼저 죽이면 그만이다 이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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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나 자살했어! 미안해! 나 자살했어 미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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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bilis 나가지마! 나가지마 Anda! 나가지마 진현 Dad Nلا이들, 그냥 집에 있어요! 집에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거야 또 중 knit 저기 아 아 아 아 아아 Wenило fred 그 사람 누군가 본다. 아! 아! 내가 봤어요! 불을 조전도 못해! 아! 나 안 기여니까 봐! 이거 내가 죽은 거 아니야! 아! 이력이! 이만다 봐줘. 어누나 나 봤어. 40번 연속으로 25명을 죽인 거 봤어. 어누나 25명 죽였어. 저는... 저는 하늘을 날라다니다. 저 상대방 봐. 인형님 갈구지 마요. 불혼 중인 건 서러우실 텐데. 더욱이게 먼저 저 사람이 나만 죽여. 아! 아! 아 진짜 누구 때문에 부인이 맞네. 아 이거. 나 왜 이렇게 오늘. 아 깜짝이야. 와 나 아니야. 나만 아니면 돼. 잡아라. 아니. 쏘는 게 제일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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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죠? 저랑 지금! 아! 아! 조피가 나밖에 안 봐! 아니야! 다이아는 다이아죠. 너는 게 제일 좋아. 누구 죽을 거 같다. 누구 죽을 거 같다. 나이스! 아! 아!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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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죽었지? 누구야? 인형님이 죽었죠 방금. 아니야! 나는 우븐 사였어. 이건 나. 바다 인형님이었잖아 방금. 나 아니야. 그래서. 저 죽어요. 아! 아! 나 살았어! 예전엔 나 살았어! 아! 내 중이 사라졌다. 나 죽었어! 내 중환 상자ashed. 나 죽었어! 너 왜. 나 죽었어! 아! 나 죽었어! 41번. 나이스! 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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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명의 소리! 구독! 이게 뭐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맞히고 방금 다시 커졌나 봐요. 네! 이제 6명 죽어요. 오케이! 1대 6!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누구보다 내가 먼저 빠르게 죽겠어! 야! 야! 아니! 몇 분으로 가! 아! 야! 야! 누구보다 빠르게 안 죽겠다! 아! 메인 진짜! 누구보다 빠르게! 나 제 걸음 따르게! 여러분 제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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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못 지나간다! 야! 나이스! 이거 일부러 나 못 대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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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나! 내가 우리... 어! 설명 지금 있고! 그! 내가 어떻게든 인형이 형 막아볼게! 어! 지우! 지우! 어! 뭐야! 어! 야! 이거 뭐야! 나! 씨! 막걸리? 야! 막걸리 뒤질래? 어! 정신이 하나도 없네! 와! 나이스! 나 호들 먹으러 간다! 과연 누가 이길까? 내가 먼저 가보도록 할게! 아! 진짜! 누가 먼저 죽느냐 잡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 진짜! 아! 진짜! 뭐지? 죽는 것보다 빨리 잡는다! 아! 또 줬어! 아! 민영님 과거 또 쓰자! 폐작! 폐작! 폐작 무늬는 민영팀! 안 돼! 아! 야! 어! 이거! 아! 눌보님! 방금 나 안 오는 거 나 진짜 아니야! 폐작 경쟁하시네! 어! 뭐야 뭐야? 누가 누가 너 빨리 죽나? 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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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요! 어! 폐작 무늬는 노오폼 팀 역시! 내가 메르시 해줄게! 아니 진짜 저 둠피 사기야! 어떻게 파라를 잡아! 둠피 저한테 다 정지시켜야 돼!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우리 팀 메르시 잘한다! 어디 있어? 메르시가 없는데 메르시 누구야? 메르시 어디 갔어? 하하하하하 나 근데 궁금한 거 있어!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어떻게 하늘에 별이 떠 있어? 나 밝은데? 하늘에 별이 뜬 것보다 신기한 건 3년째 브론즈에요! 화이팅 합시다! 반갑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메끄리! 메끄리! 내가 진지게! 내가 진지게! 내가 고생하지마! 폐작 무늬는 노오폼 팀 포부님! 혹시 뭐 미션 받으셨어요? 미션 받으려고 했는데 진짜 미션 받은 거 같아 진짜 아니야! 어! 마! 아! 미션 받았다! 미션 받았다! 미션 받았다! 미션 받았네! 마생! 와~! 여기서 봐봐! 인형님 뛰어가는 거 봐봐! 아니! 이런 거! 돔화 기다려! 빠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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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잡았어? 왜 이렇게 잡았어? 저걸 봤어? 나 저거 뛰어가는 거 보자마자 바로 죽였어요. 나 근데 진짜 전투적으로 뛰어간다. 어떻게 하면 죽겠다고. 어! 영상 끝났다. 그런데 있잖아요. 좋아요랑 구독은 눌러주셨나요? 뭐라고요? 아직도 누르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눌 수 없지. 뭐요?